사람들이 비난받는 개딸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찾기가 드문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실을 진실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드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앞이 깜깜한 거죠. 보니까 지금 윤한 둘 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천위원장을 하신 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단에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는 당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총선 백수와 별개로 국민 백서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 백서. 정말 참 이런 세상에 살지는 몰랐는데 아무도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기에 대통령께서도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영구집권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고 그 계급의 지배를 받는 거죠. 국민이 국민의 주권을 다 상실하게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버렸는데 그것도 10년 동안 일어난 것이 밝혀졌는데 그걸 다 뭉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국민의힘 여러분들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냥 한 바가 돼가지고 그냥 뭡니까 사실이고 나발한 게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편이면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저가 볼 때는 그래도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수의 국민들을 제외한 전부가 뭐죠 거짓과 위선 쪽에 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위선에 서는 순간 본인들이 골로 가는데 그거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양비론으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한민국이 전부가 다 선거 부정체력에 그냥 제압당한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찬 거죠 상식이란 게 없어져 버리고 양식이란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어제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반포본동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83명인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투표지가 206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율 자체가 112.6%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가 여러분들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국내 선거인 명부가 183명인데 투표소에 와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보받아가지고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투표함 속에 집어넣은 사람 숫자가 206명이 아닌 겁니다 206명이잖아요 명부상 선거인 수보다도 여러분들 개표 결과 표수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와도 이러면 다 잠잠하니까 사회가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남 거창 남아면에는 선거인 명부로 선거 자격을 가진 사람이 1348명인데 투표함을 여러분들 깨보니까 표가에 1416명이 나온 겁니다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거죠 이런 거가 다 문제 같고 사회가 다 잠잠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앞날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무효표가 왜 나왔냐 정당이 여러분들 워낙 많아가지고 투표용지 길이가 48.21cm인지 해서 길어서 여러분들 표를 잘못 찍어서 나왔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제주도 서기표시입니다 비례대표 조작의 원칙은 지역구에 조작한 만큼 비례대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지역구만큼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표가 안 나온 겁니다 비례대표의 비례대표 표가 작은 겁니다 비례대표 표가 작으니까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투표자 수 투표자 수 이꼴은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가 비례대표가 표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효표를 올려주는 겁니다 투표자 수 이꼴은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인데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득표수가 작은 겁니다 그럼 무효표를 올려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런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경우에 지역구의 득표수가 49,522표 비례대표의 48,486표 1036표 차이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36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가 다른 겁니다 투표자 수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1036표만큼을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효표가 실제 무효표보다 훨씬 커지게 된 거죠 그걸 합치게 되면 130만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찾아낸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발견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모든 비례대표의 조작은 지역구 수준에 한한다 지역구만큼 여러분 투입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비례대표이란 표수가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한 것만큼은 무효표로 처리해가지고 무효표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조작을 하게 되면 득표수도 조작이 되지만 투표자 수도 조작이 되고 선거인 수도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선거인 수도 있고 그런 투표자 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니까 그러니까 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제가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참 이걸 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이게 얼마나 집요한 존재인가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렇게 덮고 나가게 되면 이게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건데 그러나 저마다 대통령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한동훈 씨도 자기 이익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걸 다 덮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장 편하고 이러면 이익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이인 겁니다 앞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제 뭐 꼼짝없이 모두 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복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리님께서 무효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130만 표가 여러분 여기에 1036표를 무효표로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1739표와 1036표를 빼게 되면 실제 무효표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 개수 조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표가 비례대표 무효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한 사회 구성원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이익과 안의를 위해서 선거 부정을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그럼 부정선거가 완전히 체질화되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뭐가 남겠느냐고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사람들도 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암담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이 그냥 합리적인 사고인 겁니다 야 이러면 이 정도의 10년 정도에 다 밝혀진 것을 다 덮는다고 하면 결국은 선거 부정이 제도화가 되는데 선거 부정이 제도화가 되면 더불당이 연구짓거나 하는 건데 그러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